하트에 이런 이건 이거 플레이하는 것보다 데스몬드의 독백을 잘 보셔야지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파트라서 그거 잘 보세요 번역이 조금 이상하더라도 혹은 좀 이해가 안되더라도 이거 자체보다는 telefon, 방만은 타고 자체보다는 건가요? 네, 저는 이 카운이 이 카운이 맞 التي 복지하시지 아, 저에게는 자체보다는 남의 젠장, 저거 몇 가지가 안고 있으려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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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잊어버렸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! 잊어버렸고 죽었어. 니빡이다. 네 안녕하세요. 아니요. 떨어지면 죽는거죠. 검은거 다... 검은거 다하면 죽는걸까? 약간 떨어져서 죽은게 아닌가. 다음은 죽을수도 있겠다. 밀리지 않을까요? 오우. 오우. 오래보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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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래변 hydro. 오래봐라. 오래보래.. 오래봐. 어 잠깐 여기 처음 부분으로 다시 돌아와 한바퀴 돌아서 돌아온 거 아니야? 잠깐 이쪽에 뭐 먹을 수 있는 거 하나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지만 있었던 것 같아 아 다시 못 가구나 다시 못 가는구나 그렇구나 아무튼 이걸로 해서 데스몬드의 과거라든가 혹은 뭐 여러 가지 설정 관련해서 알 수가 있어요 레벨레이션스의 사실 이거 안 해도 스토리 진행은 게임 자체 본편 스토리 진행은 별 상관이 없긴 한데 겸사겸사 아예 못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어잇? 뭐야 또 두비두바 자 옛날 이야기 잠깐만 액세스어요 아이참 자 나 끝냈고 총 5개가 있어 그 25개 당하나 1개씩 열리죠 자 이제 두번째 지금 내가 18개인가 모았으니까 세번째 것까지는 바로 볼 수 있겠다 심지어 50% 할인도 안사 나 이미 있거든 나 이미 심지어 있으니까 자 데스몬드의 여행2 파트2 수련 무슨 조조의 기미한 모음도 아니고 들리겠어? 작 cos 메모리 시퀸스 암카이프트 힘들다 리캐리브레이팅 아닙uzu 아이돌 캐러멘터 어디로 가야되는거지? 뭐야 슈퍼마리오의 바람이 움직여 여기로 가 버터와 길이 닦아줍니다 어디로 가라는거야? 올라가야되나? 올라가야되나? 아 이쪽에 길이 있구나 원래 데스몬드의 거거가 거의 언급이 안됐었거든요 이 전작품들에서 아예 없진 않았는데 언급이 그렇게 자세하게 어린시절 얘기가 나오진 않았었어 이 전작품들에서 이 전작품들에서 아 아 아 안돼 안돼 겁나 싫어 아 아 으 안돼 역시 안돼 아악! 하하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하 아아 으 안돼 살려줘 아아 정말 넘나 싫다 넘나 싫다 후... 후... 깜 çal 살았다 웃음 죽는줄 알았는데 살았네 어 이거 뭐야 이거 와 아 여기서 쓸 수 있구나 슈웍 슈웍 나 어디로 가야돼? 위쪽에는 길이 없는데? 위치인가? 아 위치 위치 아 니가 뭐 이렇게 퍼즐을 자증나게 만들어놨어 위치 으아! 뭐지? 여기가 어디서 오는 거야? 여기가 어디서 오는 거야? 뭐 이런 싸움은? 뭐하고 있는지? 뭐하고 있는지? 뭐하고 있는지? 이게 현대에 와가지고 암살 딸이 몰락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다니엘 크로스라는 때문인데 그것 때문에 아마 지금 이렇게 숨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robot they're everywhere desmond and their hands and everything politics or finance high-tech agriculture people are asleep and are they true about it and stergo builds a nightmare Abstergo the first time I saw that name it was on the side of a bottle of ibuprofen mom laughed when I asked her about it can't get away she said 음... 우리의 싸움을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에게 말하자면 보통 미국의 가족들은 3 dozen Abstergo-owned products any given moment 만약에 도움이 되었을 때 완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oosh 더 위로 올라가야되나? 으아아아아아악! 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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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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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회 어머니와 아버지 소리가 너무 슬픈 그런데 이 기분이 슬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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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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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뇌 아후 불기단 아아!!! 아아악! 으으으으!!!! 안돼... 이건 아니야... 이럴 순 없는 거야... 좀 위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무심지 않겠어 뭘 또 이렇게 좀 쓸데없게 해상전이 괜찮았죠? 저 훈련하던가 우와 와 빼 됐어 번도 안걸리고 이 미친놈들아 그만해 됐다 아 근데 이거 솔직히 안해도 돼요 근데 하는 거야 기본은 기반 설정 알려주는 거라서 두비두바빠 아니 근데 다음 건 더 어려울 텐데 내키지 않는 암살자 그래 데스몬드는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았지만 암살자로서의 그걸 내키하지 않았다 이거죠 자 넥스트 정말로 데스몬드의 여행 파트3 탈출 그래갖고 튀어나왔다 이거구만 도망쳐 나오고 말았어 네 안녕하세요 메모리 시퀸스 아카이브 리칼리브레이드 아나무스 아이돌 쓰게 지면 뭐 잘하시는 분들은 잘 하세요 I wanted out I wanted my own life to live my own way own way 아 이런 또 이런 해 아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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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뽀 아뽀 2PC버전 한글패치 있잖아요 1은 없는데 2는 있어요 1은 애초에 자막이 없는 게임이라 아예 자막 데이터 자체가 없는 게임이라 그래갖고 정발버전도 더빙을 했죠 발더빙이긴 하지만 2한글패치 있어요 B15 나 그걸로 했는데 16살 때 16살 때 어디가 열렸는지 보신 분 손 10살 네 안녕하세요 반대편이죠 아예 위로가가지고 떨어져야겠는데 10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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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살 13살 4 5 4 또 이거 멀티플레이 엠블레임인가? 어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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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후 중요한건 지금 아마 피시팟 멀틀에도 사람 한명 있으면 다 일어낸거 없을거 같애 아무도 어 데스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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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진 않는다 한편다 ass 거 아우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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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우 걱정해 눈이 높은데 나라가 없었고 도청해봄지 도청하기가 없었어 도청하여 도청하려고 도청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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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! 스피드 막 달려 이런거 이럴때는 스피드가 최고야 스피드로 보고 가는것이야 스피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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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다행이다 스피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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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новых 아니 government 이리노이의 여행을 만났습니다. 너무 흥미로운 것 같아요. 한일에 오마하, 한일에 시카고에... 어디로 가야돼? 의외로 이런 막가파식 전법이 꽤 유용할 때가 있단 말이지. 난 믿어. 저장의 일을 하고싶어. 빈틈이 воз Caroline. 그렇지요. commanded.